정부가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2단계로 바로 올려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2단계로 가면 서민 경제에 큰 피해가 올 수 있어 1.5단계에서 확산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박미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9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인천은 유행 확산이 크지 않아 23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환자의 96%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은 영서 지역의 유행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도 전체를 격상하는 대신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철원 지역이 하루 이틀 상황을 보고 1.5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극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도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복격화되며 더 큰 유행으로 확산되어가는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초래되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클럽과 헌팅포차 등이 포함된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나 자석 간의 이동이 금지됩니다. 노래 연습장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실내 거리 두기가 한층 더 강화되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역시 마스크 착용과 환기 소독 등이 의무화됩니다.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은 자석 수의 30% 이내에만 허용됩니다. 일각에선 선제적인 방역을 위해 2단계로 바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는 1.5단계에서 확산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2단계는 많은 영업장이나 시설들이 현금 자체를 못하거나 제한을 받습니다. 가능한 1.5단계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는 거리 두기 격상 이후 2주간 유행사항을 분석한 뒤 1.5단계 연장이나 2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